면만 오롯이 탱글탱글 한번 봐야되네. 진짜 맛있어. 면 삼기도 딱 적당해. 퍼지지도 않았고 탄력감도 너무 좋아. 그래, 그래. 아, 이거 너무 좋다. 아, 이거 너무 좋다. 너무 좋아? 응. 내가 선물에서 이 맛을 그렇게 찾아다녔는데. 맛있지? 응. 잠시 저기 말하려고 좀 즐겨보자. 끝나고 얘기해, 끝나고. 그래, 먹는 게 집중해야 돼. 면발이 정말. 맛있지? 맛있지? 맛있어. 이렇게 먹면은? 묻혔다, 묻혔어. 아, 나 이번 주에 한번 가야겠다. 많이 먹어라, 숙이야. 진짜 맛있어. 맛있어. 아, 진짜 맛있어. 진짜 대박 사건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맛있어. 우와, 자기 진짜 잘 먹네. 우와. 집에 가서 짬뽕이나 하나 시켜 먹어야겠다. 나는 원래 오빠 뜨거운 걸 잘 먹어서 뜨거울 때 막 먹어야 돼. 뜨거운 거 막 잘 먹고 그런 사람 있잖아. 내가 시집을 잘 먹는데. 내가 시집이 잘 갔나 봐. 아니, 저번에 100도씩 그 물 막 끓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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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끓고. 냉성 아니고 그랬지, 나한테. 나 감성됐어. 난 진짜 뜨거운 거 되게 잘 먹었어. 응, 시집 잘 왔네. 뜨거운 거 잘 먹는 사람이 저 사위감으로 좋다고. 그런 얘기가 있죠. 왜요, 왜요? 몰라. 참을성이 있게 뜨거운 거. 참을성이 있다, 있네. 참을성이 있다, 있네. 그러시네. 신내심이 있다, 이런 얘기겠지. 나 뜨거운 거 진짜 못 먹는다. 할라님, 여기 밥 하나만 주세요. 진정한 국룡 맛이면 또 밥을 말아봐야 나옵니다. 밥 말면 너무 맛있겠다. 그래, 이거다. 임교진 양이 많네, 양이 많네. 밥을 무슨 저렇게 많이 구붕. 진짜 맛있어요. 짬뽕 봐야 맛있겠다, 진짜. 문서 떠줬음. 에어컨 틀어줄까? 아니야. 우와.